평창군이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플래시몹 작품을 공모합니다.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에 사용됐던 웰컴 투 평창 음원을 활용해 남녀 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단체 안무를 1분에서 2분 안팎의 영상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됩니다. 다음 달 15일까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최우수, 우수, 특별상 등 7개 팀에 총 58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. 평창군은 지난달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을 재개했고 친절, 청결, 질서, 봉사를 실천 과제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.